토네 보험사, 웬만한 보험회사는 공동 간병인을 불렀을 때 우리가 4명이나 5명이나 1명 부르잖아요 간병인 그러면 n분의 1을 하기 때문에 7만원 미만 내가 썼을 경우 내가 돈이 나갔을 경우 7만원 미만 시에는 가입금액이 15만원이다 그러면 50%인 7만 5천원이 지급되고 내가 10만원 가입되어 있다 50%인 5만원 내가 20만원 가입이 되었다 그러면 50%인 10만원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몇 개의 회사 생명들은 공동 간병인 7만원 미만, 7만원 이상 약관에 이렇게 안 좋은 내용들이 없고요 딱 8시간만 사용하면 금액 상관없이 15만원, 20만원 가입금액 100% 몇 프로예요? 100%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